맥주의 명절 잘 보내주고 계셨는지요? 어떻게 내 하인들은 다 쉬었느냐? 김치가 쉬어 싸웁니다. 대감. 영감. 오늘 즐거운 설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 함께 상품과 함께 벌칙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옆쪽에 놓인 선물 세트를 한번 봐주세요! 아, 김선 문 선생님이 보내주세요. 김선 문 선생님이 친히 보내주신 차 세트라고 합니다. 오, 제일 비싸네요. 진짜 자동하는 잔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동차라고 했으니까 가마 아니야? 개인팀은요. 건강에 좋은 탄약을.. 사실 이게 벌칙이 아니죠. 저도 팀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팀장 할게요. 다 해볼게. 그러지 말고 개인전으로 할까? 야, 도영이 형 도영이 형 하자. 오케이. 네. 해찬이. 나 얘 이번에 이길 수 있어. 오~~ 아! 이겼어. 어? 난 너를 뽑으려고 했어! 팀끼리 상일에서 팀 이름과 구호를 한 번 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거를 우리 팀 구호에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럼 이걸로 막기. 전통으로 매질! 오케이. 정해주세요! 자, 준비 시작! 식혜 여기 있으니까 식혜 먹어 또? 우린 식혜 먹어? 너는 한영 먹어 이게 방금께 구호야? 너는 식혜 먹어? 아니 그니까 이름 뭘로 할 거냐 이름이자 구호라니까 둘 다 그거야? 황영영씨 우린 식혜 먹어 넌 한영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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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잠깐만요 뭐라고 하셨대? 아이고 지금 벌칙이 바로 나옵니다 추임새 이런 거 다 안 돼요 지금 5,6,7,8 나한테는 이거 잠깐만 5,4,3,2,1 우린 식혜 먹어 너네 한영 먹어 그리고 구호 바로 갑니다 우린 식혜 먹어 너네 한영 먹어 캐릭터요 캐릭터 캐릭터요? 캐릭터요? 이 모습들 나랑 같은 연합이잖아 괜찮네 태일이 형 콧물렀는데 방금 어 잠깐만요 뭐라고요? 무슨 방이에요? 왜요 왜요? 액스를 바르는 액체에서 얘기하는 어? 네? 그 바닥으로 되래 바닥으로 본격적으로 놀이에 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해볼까요? 누구부터 할래? 이거 넘어가면 낙이에요? 개 개 북한 이동 잡았다 개 잡았다 한 번 더 한 번 이거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우리 나쁘지 않아요 좋아 개 송찬이 차례 송찬이 일출봉 너 하세요 진수 송찬 아우 낙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가자 이거 이거 걸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가장 생각나는 거 하자 외래어 조심 네네 단체 그러니까 형이 뭐라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생각난 거 하기로 했어요 응 자 해볼게요 콜라 바보야 아니 그건 아니야 왜 뭐라 했는데? 아니 외래어 썼잖아 지금 뭐라 해야 돼? 검은 물? 검은 물? 이거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주신 제시어이기 때문에 상관 있어야지 아니 맞았어요 맞았어요 근데 얘 말 안 했어 말 안 했대 아니 저거 외래어 신경 안 써? 지금 신경 써야지 저것도 아니지 안 써야지 이거는 제시어 주신 거니까 이건 봐준대 제시어 써 이거 봐준대 써야지 이거 아니 그러면 이거 무효하고 다시 아니죠 아니죠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지 무효니까 그냥 하지마 렉스 뭐야 자 이제 우리 차례 아니 근데 이런식이면 아니 한 번 더 하면 돼 아직 올라가 있어 걸쳐있어 아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반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룰어 반올림 예스 예스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니에요 야 윗 하나지 그러면 갈가이 보대로 갈가이 보대로 갈가이 보대로 뭘요? 아 목지바 하시죠 아니 눈치게임으로 하시죠 어? 눈치놀이 눈치놀이라 그랬어 미쳤냐고 아 일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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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빨리 하시죠 형 때문이야 너 그냥 조용히 해 형 때문이라고 왜 나들 문이야 아니 눈치놀이 아니 솔직히 그래 개 나와야 돼? 무조건 개 나와야 돼 개지나 칭칭나네 이제 개 나오면 돼 또 개 나오면 돼 또 개 나오면 돼? 의식 의식의 흐름 개지나 칭칭나네 뭘 봐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지마 아니야 싸우지마 오케이 오케이 얘로 갈까? 아니 왜냐면 봐봐 이건 이미 이렇게 가기로 돼 있는데 이걸 해야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잖아 힘들어 이제 네 선택해 주세요 저는 얘가 더 급해 네네네 안 걸려들었습니다 뭐가 있는 척 쳐 기회 뽑아 기회야 기회 기회야 과연 우와 자 없는 거 하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 하나? 없는 거 하나로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화날 뻔했다 Girl Girl 아 좀 위험한데 빨리 달아 놔야 돼 아 아 이거 아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진짜 이래도 안 나와 아 이래도 되는데 목에 어 잠깐만 아 좋아 어 아 아 이거 잡을 거여서 여기 나가자 네 나가요 개가 나왔네요 네 자 갠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수영생 절대 하면 안 돼 수영생 그것만 안 하면 개죠 네네네 좋아요 좋습니다 제시요 보여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외려는 괜찮습니다 괜찮다 그 못하면 첫 번째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손가락 봤어요 아니 화이팅 어 이거는 이거 외려 아니야 은어야 은어 아우 설날에 턱시도 입고 봉가가기 설날에 턱시도 입고 봉가가기 설날에 턱시도 입고 봉가가기 이거는 근데 짰어요 진짜 야 세봐 이 게임은 재미가 없지 턱시도 입고 봉가가죠 설날에 턱시도 입고 봉가가죠 턱시도 입고 봉가가죠 정장이라도 되지 어? 이거 한 번 쉬었다 저 이거 무효 됐어요 어 자 찬이 형 찬이 형 어? 못 들은 척한다 영어 형이 영어 형이 와 살았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들었어요 알겠어 턱시네 아니 영어 형 봐줬잖아 아니 그거는 예명을 써야 하니까 우리도 이거 예명이야 얘 예명이라고 얘 예명이야 아 예명이야? 응 나 앞으로 그렇게 불러줘 나 앞으로 그렇게 불러줘 아 개 한 번 더 했어 한 번 더 했어요 아니야 개라고 했어요 개 아니 개라고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개 오케이 오케이 세 마리 아니 다들 지금 손에 놓은 거 다 내려왔어요 지금 왜 쓰는지 안 쓰는지 다들 잘 보고 계셔야돼 아니 언제 이 놀이가 끝나는 거야? 할게요 아 이제부터 백 뒤도 아니 그거잖아 무효로 해 무효로 우리 한 번 있는데 얘가 방금 뒤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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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잡자 끝내자 우선 한 번 더 오 그게 먹힐 줄 아나 본데 정말로 영어 형 아 어떻게 할 거예요 예명이니까 그냥 그냥 쓰자 신근하게 영어 형 이름이 오피시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근데 일단은 일단은 성찬이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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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말고 빨리 할게요 빨리할게요 빨리할게요 그거 말고 도 어깨 어깨 위험해?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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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해 너무 많이 하면 이거 경고감입니다 어깨 도 하고 또 도 나와야 돼 아니지 그냥 개만 나오면 되잖아 걸 나와야 돼 지금 걸 나와야 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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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정우가 하나 더? 정우 기회 시간 하나 더? 기회 시간 제발 제발 좋은 거 어깨 어깨 두 번 하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나이 한 번 더 하면 돼 정우 나이 연세 나이 연세 나이 어깨 야야야 이렇게 된 거야? 어깨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던지는 게 나머지 음 음 걸이 나오면 우리가 잡히는 건가? 응 으아악 오 좋아요 아우 열받아 몇 대 몇이야? 여기는 두 개 나가야 되고 우리는 하나만 나가야 돼 아 둘 어깨 어깨 좋아 걸 으으흐으 제발 두근두근 오케이 오케이 we go finally woo let's get it! let's get it! 해. 언제까지야 이게? 아 와 나이스 let's go 우리 안 던졌어 그냥 저거 뽑기만 했어 오케이 Let's get it 오 와우 아 4 원 원 원 두 명 2몰 차! 3몰 차! 윗 어디 갔어? 왔어? 오케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지는 게 많아 형이 형이 부담스러워 라이브 하나 빼기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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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지 뭐 아니지 나 지금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 이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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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an do it! We can do it! 이보다 진심이 좋겠어 Girl like a candy Oh my god It's over It's over! Let's get it! Let's go! Oh yeah 진짜 속 시원하죠 두 번째 놀이를 시작할 건데 네 자 이제부터 외래어 다 시작인 거예요 다시 네 윷놀이 한 판 더 하고 마지막 결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알겠습니다 가자미 도 도 나와야 돼 도나 걸 나오면 돼 도 나와라 나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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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쉽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쉽다 아직 초반이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가자 아 아 이거 너무 낮다 어? 뭐라 했어? 근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너무 낮다고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하는 게 맞고 뒤도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두 번 뒤도 안 하실 거예요? 뒤도 안 하실 거예요? 여기 도 있는데 뒤도 안 하실 거죠? 그럼 하세요 오케이 안 할게요 그냥 하자 그래야지 나지 아 그래?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두 번 하신 거 아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환불 안 돼요 얘 방식이 다 틀려 얘는 얘 마음대로야 환불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연합 분열 일어났어 좋아 좋아 누구야? 바로 우리 어 한 번 더 왜? 뒤도 했어요 형이 어 뒤도 오 가자 뒤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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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겨? 기회 시간 쓸게요 가자 가자 아 아닌데? 기회 시간 쓸게요 기회 시간 쓰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바뀌었어요 네 무슨 시간이요? 무슨 시간이요? 기회 시간 기회 시간 왜 한 거예요? 바꿨다니까 진짜? 똑같은 색깔 뽑은 거 봐 바꿨다고 내가 바꿨다고 얘기했다고 진짜 바꿨어? 근데 혹시 몰라 오케이 좋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어 뭐라고? 어깨 어깨 뭐라 했어? 어깨 한 번만 하면 돼 아니지 그 차례 기회 시간 써서 아니 참 심판 이럴 때 심판 한 번 할까요? 왜냐면 기회 시간 해서 이걸 했는데 이 차례 때 두 번이니까 야 얘 좀 치워봐라 얘 좀 치워봐라 심판 말 듣자 혹시 나는 여기서 빠질게 어 깨 저기 방언이야 방언 어깨 어깨가 왜 이렇게 쓰시냐 야 어깨야 빨리 봐라 어깨 좀 주물러봐 나 이순 나 이순 나 이순 나 이순 거 거 뭐야 어 그래 그래 길에 한번 모아보자 한번 여기 모아봅시다 오 오 오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진짜 이건 아니었어요 이 점 아니었다 어깨 나 이순 어깨 어깨 뭐라고? 반 반 야 그만해 돌려 돌려 좋아 도개 난 왜 개만 모아 와 어 어 잡았다 잡았다 걸 잡았고요 오케이 같이 갈까? 형 다 이렇게 되면 돼 눈높이로 던져 아아아아아아 오 아 아 좋다 아 좋다 걸 아 맞아 맞아 이거 벗어나야 돼 한번 더 기회 쓰겠습니다 어 도박이니까 나는 무조건 이거 왜냐하면 난 진짜 외려가 너무 쓰고 싶었어 진짜 이거 이거 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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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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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요! 나이스! 어깨! 어깨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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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이! 이미 나왔으면 좋겠어! 승자에 던져, 승자에 던져. 가자! 느낌 왔다. 이거다. 이거 혹시 이해찬이 꺼놓은 거 아니냐? 아니야, 아니야. 일단 아니고. 아 근데 말 하나잖아, 말 하나. 근데 이거 잡으면 잡은 거잖아. 아니지. 바꾸기, 바꾸기.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바꿀게요. 말이 올라가 있는 거지,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럼 얘랑 이렇게 가야지. 그럼 그래도 이게 잡혀. 공존하는 걸로 할 거야, 잡히지 말고. 또 말했어! 아니면 뒤또는 뒤또가 나왔을 때 못 쓰잖아. 왜냐? 말이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걔는 살아있지가 않은 거야. 근데 살아있지 않은 말을 어떻게 했어? 이것만 정해주면 돼. 아 이거 나 국가적으로도 한번 의뢰해봐야겠어. 뭐 의뢰해본다고 의뢰해. 말했어, 말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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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번 해도 돼, 영어 두 번 써. 이거 기권 있어요? 빠르게 하면 어차피. 아니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대회 나온 게 아니라 방송 촬영하러 온 거. 너 아직 멀었어. 세 개 한 번에 업어서 그냥. 바로 그냥 뭐 하는 건 뭐 하자. 아니, 너 무슨 수작 피었어? 뭐라고 했지? 무슨 수작 피었어? 아, 왜이래. 야, 그냥 못 봤어. 그냥 못 봤어. 아, 미안하다. 형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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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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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뭘 포기해? 야, 너 뭘 포기해? 너 왜 포기해? 아니, 해줘, 해. 아니, 해줘, 해. 동생과 아웃! 아웃! 나이스! 돕다. 걸! 이거에 대한 생각보다. 무슨,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이거. 그래, 그래. 음, 나 안 나와. 어? 빼! 우와! 방금 누가 빙 하나 빼라고!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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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이런 임기응변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빼라고, 빼. 빼! 빼! 오! 이거, 그건데? 아이, 아이, 아이. 이거 말 하나 없애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아니, 이걸 해봐. 아니, 이런 거 인정해줘야지. 잠깐! 아니, 멤버들의 그런 롤이 있어요? 우리 이겼어! 임기응변 인정해줘야지. 아니, 잠깐 들어봐. 뭘 들어봐. 뭘 들어봐. 뭘 들어봐. 뭘 들어봐. 뭘 들어봐. 21년 동안. 뭘 들어봐. 뭘 들어봐. 내가 21년 동안. 뭘 들어봐. 아, 시. 21년 동안 윷놀이 했을 때 이럴 때. 아니, 나는. 내가 했을 때는. 아니, 형이 한. 아니, 형이 한. 유순 요만한 걸 거 아니야? 너는 누구 팀이야? 아니, 수순이 아니잖아. 아니, 21년이라고 해. 내가 21년 했을 수 있잖아. 형, 지금 수순이 6시야. 5살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 윷놀이 5살 때부터. 그러면 심판 말 듣자. 심판 말. 방금 건 말 하나 빼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아니. 애초에 이런 규칙이 없는데. 끝까지 한 번에 넘어갔어. 저건 말 듣지 마세요. 아니, 규칙을 그냥 마세요. 던진 팀에서 정하래. 던진 팀에서 정하래. 던진 팀에서 정하래. 아니, 내가 했던 롤은. 끝까지 넘어갔다고. 하나가. 말이. 아니, 뭔지. 하나만. 하나만. 이거는. 요만한 뉴스로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거. 뭘 하기 전에 이런 규칙이 있었냐고. 아, 봐. 틀어봐. 멀뜨록. 다행. 이 윷놀이로 인해 모든 전국에 계신 윷놀이 하신 분들을. 이렇게 하세요. 말 하나. 그냥 프리패스 하는 걸로 하세요. 어,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 심판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했어. 심판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심판이. 심판이 이거 레드카드 아닌가요? 멀뜨록. 와. 하고 싶은 대로 하래 하고 싶은 대로. 아니, 저희도 세우면 돼. 아니, 지금 대한민국의 적이 되고 싶으신 거죠? 형, 형. 이거 세 개 세우면 돼, 그냥. 그냥 하나. 그래서 이걸 우리는 두 개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아까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행운이었어? 해. 두 번, 저희 두 번. 야. 가자. 제가. 세우고 말겠습니다. 그러다가 나간다가 그럼. 윷놀이 챌린지 생기는 거 아니야? 아휴, 바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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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한 번 있어. 아니야, 또 있어, 또 있어. 어, 잠깐만. 나. 그러니까 해찬, 해찬이는 빼기라고 했어. 빼기라고. 빼기를 외래어로 했어. 어, 외래어로 했어. 들었어, 들었어. 좀 심하긴 하다. 뭐야, 어디 갔어? 윷게. 윷게. 이거 가고 이거다. 높게 던져서 세우면 돼요. 포기 포기. Let's get it. 그냥 루트 할게. 우리 위너 안 할게. 그냥 계속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뭘? 맞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 나 할게. 뭐야? 백도가 나와. Let's go, let's go. 하지 말고 확실하게 뒷도 열 번만 얘기해줘.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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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Let's get it. Thank you, thank you. 끝날 때까지 하자. 아이고. 누구랑? 내가 할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진지하게 할 거야. 막 진짜 막. Don't forgive up. 나는. 어차피 1대1이야. 어차피 1대1이야. 어차피. 상관적으로 느는 거지. 이게 찌? 아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지금 이걸로 해. 내 생각이 예지. 이 찌 밖에 몰라서 찌만 할 것 같아요. 가위바위보. 아니. 내가 먼저... 아니면... 디비디비딥 아 자 이제 연습게임 끝났으니까 여기 팀은 뭐 여기 팀은 룰을 위반해서 소리 잘 들어가죠? 제가 여기서 진짜 의견 하나 드릴게요 여기도 외래어 티가 하면 안 돼요 디비디비딥은 말 자체가 없잖아 디비디비딥만 빼고 근데 외래어 쓸 거 있나? 쓰지 말자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이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컷이 오케이 끝 디비디비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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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근데 긴장만 쩐다 그럼 you're ready for Next 액션!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아 잘한다 디비디비딥 알이 내리시면 안 되지 않아요? 태연 고수혜 형 그냥 디비디비딥 갑자기 따라 하시는데 그럼 저거부터 저거부터 왜 형부터 해 아 나부터 할까? 레디 액션!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이거 무효하고 다시 하자 무효하고 다시 하자 야 근데 진짜 얘가 이거 하자마자 다 쓰러졌어 아 근데 나 이거 무효하고 이거 무효할게요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아 미쳤나봐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야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왜? 일로 빼야 된다고 야 코브라 한번 보는데? 디비디비딥 얘 발 안 바꿔도 돼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아 anchor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거부하다 디비디비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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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내가 진짜 못한다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안 내면 진 거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아름답다 너 백조 같다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나이스 이렇게 해서 2대0 5판 3선승 아 졌다 힘들었다 줘야지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저희끼리 샴 샴은 내가 마실게 이건 그럼 내가 가질게 닭꼬치풍도 가지세요 이게 뭔데? 한거네 한거 아니지 그럼 깔끔하게 그러면 이것만 우리 줘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뭐가 공평해 한약 나부터 그럼 마실게 별로 안 써보이네 고통스러워 해야 돼 고통스러우면서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서 사야게 들러 모릅니다 니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아임 폼 아메리카 죄가 없습니다 마신? 좋아 좋아 니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니 감? 니 감? 니 감? 왜 그래 왜 그래 네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형들과 게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잘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통스러워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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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